술을 언제까지 먹었었어요? 술은 안 먹은 지 한 몇 년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술 끊어야 되겠다? 술은 그냥 애초에 안 좋아했어요. 아예 안 좋아했으니까.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담배도 애초에 안 폈고. 유일한 건 여자였구나. 그러니까 글로 다 쏠리죠. 한 군데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에 집중하고 있잖아. 네. 아우 죽겠어요. 아주.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부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음으로 숨기고 가두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해서 오픈해서 치료받고 어떤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우린 자꾸 음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요.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키라 그러니깐 지키고. 응. 뭐 그러니까 좀 알려줘야죠. 명확하게 나는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단언코 결정 내린 방향성과 기본이 돼 있는 거잖아. 그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살면서 제가 넘어지지 않을 이란 보장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삼손은 데릴라한테 흔들렸는데 미모에 반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다. 사실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다가올 때 무서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삼손도 마인드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틀어진 마인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각한 일을 저질러야지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바라봄이 틀어지면 거기서부터 그냥 타락인 거고 마인드의 타락이 올 때 더 많은 것들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인드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마인드거든요. 저는 한 10년 넘게 봉사한 한 자매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결혼 못하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고 명예인 거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균성이 요즘에 CF도 많이 찍고 요즘 너무 잘 돼서 좋아. 균성이가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거라는 거죠. 이걸 자꾸 연결시키면 우리는 잘못된 마인드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마인드로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세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마닐라 예수 보는 것 같아요. 동남아 예수 보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약간 그쪽으로. 생긴 게 약간 그쪽이라. 질문 하나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넣었대? 누가 넣었어? 누가 우리가 한 달으니까 문자를 하나 줬어요. 이제 곧 서른을 바라보는 신체 권장한 남자입니다. 150여 이상 교재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잘 통해서 좋았고 부끄럽지만 속구멍 앞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좋아하고요. 피임도 확실히 하고 베란일 근처에는 잠자리 요구도 안 합니다. 함께 있을 장소가 없다 보니 호텔비도 많이 들어서 나름 조절해가면서 알콩당글콩 잘 사격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제가 첫 남자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왜? 우린 서로 사랑하고 여자는 성적으로 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터놓고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 안전한 날에 좋은 곳에서 잠자리를 가지자 아이고 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네네. 솔직히 매일매일 매주하고 싶지만요. 문제는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강균성이가 어느 대학교에서 사랑, 섹스에 대한 강의를 한 영상을 보더니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서 혼전순결을 지키자고 합니다.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1년 내로 결혼하거나 하면 까짓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여자친구가 향후 5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여자친구네 부모님께서도 서른 전에는 시집 안 보낸다 그럽니다. 그 뒤로 두 달 참는 것도 힘든데 결혼 전까지 참을 자신도 없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너무 좋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인가요?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답인가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강균성 개 XX만 맴돕니다. 진짜요? 강균성 씨를 심한 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럼요. 조금이라도 우리 이거 보내주신 분이 풀릴 수 있다라면 그렇지. 이 한 번 맞춰서 그럼요. 개 뭐라고 계속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젊은 남자애들은 강균성 욕하느라고 밤새운데 요새 아 진짜요? 야 나도 힘들어. 나 죽겠어. 같이 가자.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고민에 대해서 일단은 한 가지 틀어진 마인드가 뭐냐면 일단은 잠자리가 너무 우선이에요. 그 말 뜻이 뭐냐 이 잠자리를 5년 동안 참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여자 자체를 바라보는 것 아니 근데 되게 많이 그 여자 자체를 바라보곤 있어요. 근데 그 자체보다도 또 다른 이 잠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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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리로 간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잠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남자의 능력을 너무 보는 여자다. 그러면 저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가 그 여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은 옮겨가게요. 속궁합도 잘 맞는다고 하셨지만 그럼 더 잘 맞는 속궁합의 사람을 만나면 옮겨가게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하고 5년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지만 하루하루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5년이라는 생각 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80살, 100살까지 살 것 같죠?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에 우리가 실력이 많이 안 될지라도 거기에 방향을 두고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한 거지 당장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리고 그 여자분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서른 전에는 결혼 못하는 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란 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 한 말 한 마디가 지금 너무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진리를 봤어요. 걔네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진리를 붙잡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또 개라 그러겠지? 뻥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얘기하다가 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방향성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 돌아올 수 있거든. 저랑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남동생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저한테 전화 와요. 그렇죠. 그리고 저랑 얘기하다가 확 풀리고 은혜 받아서 다시 나아가서 또 살아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문자들 엄청 올 것 같아. 엄청 와. 그렇지만 나 진짜 성적인 거는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핫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균성이 그랬대라고 해서 상담을 엄청 많이 할 걸 SNS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상담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 목사님들 할 거 없이 충분히 할 거 다 하다가 그런데도 안 되면 그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처음부터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저도 이제 몸이 하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똑같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러니까 저는 순결의 아이콘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은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싸워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는 거.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강균성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도 잘 풀리고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을 축복하신다지만 예전부터 축복을 받았었던. 그렇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축복이죠. 고난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도 있었죠. 지나고 보고 또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겪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문제를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마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더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가까워지게 힘쓰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도? 아니요. 초반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고 배우면서 아,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대적하는 거구나. 그 방법을 썼더니 와.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된 케이스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마귀는 언제나 나쁜 걸 준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마귀도 좋은 걸 줘요. 왜 좋은 걸 줄까? 하나님을 놓치게만 만들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건 이미 얻은 복 예수님을 누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데 내가 돈이 생겼는데 어느 누구는 그게 축복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는 그 돈 때문에 그냥 자기 정역대로 인생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잖아요. 마귀들은 좋은 것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면 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네. 그 고난 가운데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어떻게 처음부터 그 뜻을 다 알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간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닐 거예요. 하루하루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걸 하며 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감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 위에도 다 올라서게 되는 물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참 많이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땐 되게 4차원이거든. 그런데 예수 얘기할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담을 이겨내려면 빨리 결혼해야 되네. 빨리 결혼을 해야죠. 왜 우리가 빨리 결혼을 못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도의 웨딩드레스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의 식은 치러야지.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지 라는 어떤 내 기준. 그것이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하죠. 좌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기준들이 다 깨졌어요. 물론 그것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것이 마인드가 맞지 않으면 또 힘들지 않겠어요? 의자분들이 일단은 션이 결혼할 때 정혜영 씨가 안 믿는 친구였다가 션을 보면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진짜 그거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죠. 정말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걸 보면 나는 션 같은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게 맞는 건데 성경이 요셉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요셉 같은 우등생도 있고 하지만 또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렇죠. 마음의 합판자, 온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 관계에서 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될 건 있지만 그게 또 하나의 비교가 되어서 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라는 아니에요. 그게 또 비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눌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혜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인생은 나대로 흑둑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션을 보면서 도전은 받지만 참 그 둘이 섬기는 걸 보면서 아름다웠었거든요. 정말 아름답죠. 준비해 주 neurot boys 해UU